이 고구려 900년설이 있는데요 이 고구려 900년설의 비밀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환당국입니다 이 상국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구려 비기에서는 900년이 안 되어 80 먹은 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씨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가진 이래로 오늘날 900년이며 당나라 장수 이적의 나이가 80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의 신하인 가원충이 고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나라 고종 당나라의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비기라는 것이 비결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고구려는 900년이 안 되었을 때 80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비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이 800년이다 금 900년 지금이 900년이고 이적의 나이가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원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961년에 나왔던 당회요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고구려 편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 비기에 전하기를 고구려는 천 년을 넘지 못하고 80노장에게 멸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900년이 다 되었고 급이잖아요 다 다다랐다 다다랐다라는 뜻이죠 다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900년이 다 되었고 이적의 나이가 80이다라고 합니다 900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역산을 해보면요 이때가 668년이었어요 그럼 900년이 되려면 어디로 가냐면 668 더하기 232를 하면 900이 됩니다 그럼 232가 언제냐면 BCE가 되겠죠 그래서 BC 232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BC 232년에 해모수 단군이 대부여를 이어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해모수 단군께서 대부여를 승계한 그 해가 바로 232년이었고 그 해로부터 200년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도표에서 이렇게 보시면 북부여가 처음 일어났을 때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일으켰을 때는 BC 239년입니다 239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꽤 올라갑니다 907년이 되잖아요 907년이 되기 때문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그 한자 한문을 보시면 이제 딱딱 900년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뭐냐면 232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해모수 단군께서 단군 조선의 마지막인 대부여를 이어서 즉위를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구려가 이렇게 이 연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여기 상을 보면 해모수 제위 8년에 임금께서 무리를 거느리고 예수도에 가서 오가를 설득하시니 오가가 드디어 공화정을 철폐하셨다 이때 나라 사람들이 단군으로 추대하여 봤더니 이분이 바로 북부여의 시조이시다 이때를 스타팅 포인트로 해가지고 바로 고구려가 90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당고기 북부여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당고기는 17세손 호태왕과 고구려 900년 유국설의 의문을 동시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환당하고 forgetlos